앞서 맨시티는 사우스 엠튼에 패하며 카라바우컵에서 8강 탈락하기도 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시티 팬들은 우리가 지고 있다고 야유를 보냈다. 야유가 아닌 응원이 필요한 순간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맨시티의 괴물 공격수 엘링 홀라는 이날도 득점골을 가동했다. 리그 22호 골을 기록한 홀라는 이 골로 득점왕을 차지했던 지난 시즌 손흥민의 골 기록 23골에 한 골 차로 바꿔섰다. 이번 패배로 토트넘은 승점 33점에 머물며 리그 5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2위 맨시티는 승점 42점을 기록 1위 아스널을 5점 차이로 추격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 출전으로 프리미어리그 250경기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2015년 토트넘 이적 후 매시즌 주전으로 활약하며 달성한 기록이다. 최근 경기에서 후반 막강한 활약을 보여주며 토트넘을 잡은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이 깜짝 발언을 내놨다.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은 우리 팀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를 펼쳤다. 준비가 부족했고 선수들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뭔가가 없었다. 처음 골과 두 번째 골을 먹혔지만 운이 좋게 경기는 이겼다. 전반에는 열정과 의지가 부족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4번의 리그 우승을 했는데 너무 쉽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프리미어리그와 카라바오컵에서 우승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많이 우승했다. 문제없다라며 냉소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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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